최근에 세액공제 혜택으로 IRP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IRP는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10년에서 20년 넣으실 거면 수수료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하니까 벤키스, IRP로 옮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삼성 갤럭시 폴더블은 이번에 방수기능이 추가된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폰이에요. 물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다음 도구는 어떻게 폴더블로 가십니까? 정프로님이 김프로님하고 폴더블 얘기를 가끔씩 하셨었잖아요. 폴더블 쓰면 아재고 그런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휴대폰의 역사를 보면 액정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옛날에 피쳐본 시절에 흑백의 TFD LCD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하게. 그래서 휴대폰의 역사를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계속 커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커질 때마다 큰 거 쓰면 아재고 작은 거 쓰면 젊은 척. 그거 무슨 논리입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봐봐요. 20대 대학생들 중에 폴더블. 폴더블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폴더블 쓰시는 분들보단 이른바 아이폰이라든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트렌드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프로님하고 김프로님이 너무 지나친 선입관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폴더블 좋다 이거죠. 아니 또 뭘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니 갤럭시라는 시리즈가 2010년에 나왔었거든요. 삼성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6월에 나오고 난 이후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동안의 피처폰 다 죽어버리고요. 하물며 노키아가 만들었던 블랙베리도 죽어버리죠. 그렇게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1등으로 딱 올랐었는데 그때 모토롤라, 노키아, 삼성전자 좀 휘청했었거든요. 이 모바일 사업구나. 그런데 2010년에 갤럭시 S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아유 카피다. 막 되게 비아냥거렸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삼성이 이제 역전을 한 게 2011년도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나와요. 그때 이제 대면적으로 나오죠. 그때 대면적이 딱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손에 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실패다.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아이폰은 다 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2인치 나오니까. 6.2인치. 그래서 핸드폰의 역사를 보면 계속 액정이 커져요. 그리고 한 번 커지면 작은 걸로 잘 못 돌아갑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갤럭시 폴더블 3 광고 받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되겠어요. 너무 홍보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뭐 좋다니까요. 자 마케팅 담당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사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썩 좋지는 않았군요. 거래소랑 코스닥이 극명하게 차이가 좀 있었고 일단 코스닥 하락수가 처음 종목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을 경우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재미가 없었던 하루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이 1% 넘게 빠졌고 코스피는 0.13% 그래도 플러스였네요. 막상 어제도 거래소가 플러스로 끝났고요. 오늘도 플러스인데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3일 내리빠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종목별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혹은 일부 종목이 될 거고 그리고 섹터별로 어제 올랐던 섹터가 오늘은 또 빠졌기 때문에 막상 그 섹터 올라갈 때 이제 저희가 일부 종목만 가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하루 오르고 빠져버리면은 체감으로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3일 연속 빠졌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다행히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을 해서 제 기억으로 한 거래소가 12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올랐다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반전을 좀 했었는데 10시는 또 중국이에요? 중국이 동시효과가 들어갈 때죠. 그래서 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일단 제가 항상 약속이 2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11분 정도 늦어가지고 좀 늦은 약속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2시 11분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들어갔군요. 아 그래요? 반등이 나올 때 저희가 수급을 살펴보는데 수급을 살펴보니까는 금융투자에서 4천 원 이상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를 땡겼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2천 원 가까이 팔다가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끝나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소가 상승한 원인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조금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은 매도 규모를 줄였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61선이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게 21선을 깨버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 대부분 분들이 거래소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맞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빨리 반등이 나와서 언제 제이치를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일단 시장의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가 아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 10시 정도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플러스가 나는데 투자자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도대체 뭐가 오르는 거냐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건설 올랐고요. 조선 올랐고요. 은행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종가로 좀 땡겼고요. 아침에는 살짝 밀리긴 했었어요.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 수납매적으로 좀 오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감적으로가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지금 시장 종목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소위 최근에 주도주권으로 매매가 됐었던 2차전지라든지 메타버스 쪽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어제까지 시장이 흔들렸었던 그리고 오늘도 조금 더 흔들렸던 이유가 될 경우는 저희가 중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님께 저번에 힌트를 좀 주시긴 하셨어요.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 선수 등장을 하잖아요. 선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더 끝까지 선수 등장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중국 시장 상에도 빠졌었고 특히 홍콩 H 같은 경우는 크게 부러졌었던 상황이고 좀 오르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홍콩 H 같은 경우는 2.1% 항생도 1.5% 플러스고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0.5% 정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저희가 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십자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강한 양봉이 크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장중에 흔들렸기 때문에 저희 지수 자체도 크게 탄력을 잇지 못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중국 시장 잘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최저점을 또 이탈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재고가 정상 수준 또는 다소 높은 곳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라는 내용도 좀 있고 증권사에서도 앞으로 방향은 좋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재고 수준이 타이트해질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다. 포지션을 바이에서 트레이딩 용도로 좀 바꾼 증권사도 한 두 군데가 나왔었고 중공시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크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면은 서버 쪽 시설 투자가 좀 늘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 우려 때문에 서버 쪽 디렘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 쪽 어팡 자체가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빠졌다라는 게 일단 오늘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의 핵심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최근에는 제가 삼성전자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요즘 하이닉스를 더 많이 질문을 받아요. 이걸로 손절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일단 뭐 어찌 됐든 지금 시장 현상은 지금 IT 쪽은 조금은 그래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반등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청약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빼고 최근 시장 약세의 원인을 얘기할 때 같은 경우는 공모주 IPO가 크게 나오게 되면은 청약이 들어갈 때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유동성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예전에 SKIET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환불일 날에 좀 장이 좀 잘 올랐거든요. 그런데 내일 환불됩니다. 아 청약했던 자금이 내일 환불되었군요. 네 내일 환불이 돼서 조금은 내일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IPO 또 뭐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금방 금방? 다음 주에 크래프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직원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그 청약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이 저희는 누구도 바라 없겠고 정말로 내일 반등이 나왔으면 가장 원하는 저희 직원들로 부천지점 직원들로 봤을 때 이거를 그 환불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신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지 혹은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크래프톤 청약을 하실지가 핵심이거든요. 아마 크래프톤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겠죠.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일단 투자자분들의 물어보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간사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눈에 볼 수는 없었고 투심 자체가 어떻게 좀 바뀌느냐 하는 게 일단 내일의 투자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의 반등과 내일 환불되는 자금이 어떻게 주식 시장으로 얼만큼 흘러들어올지가 반면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재미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재미없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최근에 기억해보시면 스펙주들, 장이 안 좋은 스펙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그냥 스펙주들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솔직히 스펙은 좀 투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뉴스단 살펴보시면은 어제 남북 채널에서 전화 채널에 복귀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 핫라인 연결 뭐 이런 거요? 네, 있었고 오늘 장중에 로이터통신을 인용을 해서 뭐 신문 기사가 남북 정상회담에 논의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그거 있다가 한 40분 정도 있다가 청와대에서 그런 적 없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워낙 대북 섹터, 뭐 경협이라든지 비료, 뭐 이런 뭐 저기 나무 관계 개선 이런 쪽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비료는 또 북한에 지원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북주들 매매할 때 일종의 법칙이거든요. 일단 만나니까는 DMZ 평화공원 또 시작을 해서 이제 식량 지원, 뭐 비료, 그리고 이제 경협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있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매매는 없어진 지 오래되는데 그런 섹터들이 조금씩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대북 섹터, 그리고 스펙 이런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나오는 신호들 시장의 좋은 종목들, 큰 종목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부 테마성으로 매매할 수 있는 섹터적으로 자금이 좀 옮겨서 매매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종목들 저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긴 있는데 그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맥스트? 네, 맥스트라는 종목이 오늘도 상 쳤어요? 오늘도 상 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카카오게임즈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카카오게임즈가 우리가 공모주의 꿈이 뭐겠습니까? 따상상? 따상상. 근데 카카오게임즈 이후에 한 번 따상상이 없다가 맥스트가 따상상이 나온 거예요. 공모주, 맥스트가 상장할 때 금액 같은 경우가 15,000원에 상장을 했거든요. 공모가가.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맥스트가 5만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에서 청약 받으셨으면 5만 700원까지 거의 300%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맥스트는 IP 하는 거 얘기가 없었는데? 네. 그 청약은 있었습니다. 그때 6,700 대 1인가? 굉장히 세게 나왔었고요. 아, 왜 나는 몰랐는데? 약간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요? 작아서요? 네, 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때 천억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종목이 이제 거의 5천억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이런 종목들도 근데 맥스트가 특히나 막상 내용을 열어보면은 증강현실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 증강현실 솔루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기타 다른 산업에 메타버스식으로 구현된다라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진짜로 메타버스에 연관이 되지 않나 라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확, 약간 유의미하게 좀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뭔가의 그런 추억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해서 일단 따상상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지인 위즈익스디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거기 VFX라 그래서 시각특수효과 그래서 우리 올 초에 있었던 승리오의 시각특수효과를 담당했던 회사 이런 회사가 있는데 오늘 그 컨투스라는 기업의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약간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로소멸로 푹 밀렸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변동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었던 알체라라는 얼굴인식 만드는 스노우의 자회사 이용 회사였을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 공시가 아니 그 회사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우리는 메타버스랑 전혀 관련이 없다.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제 20%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저번주까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 섹터로 여기면서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섹터였다가 맥스트가 상장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 알체라가 약간 부인을 하면서 오늘 위직 스튜디오가 인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제로 소멸이 된 느낌이 나오면서 다른 색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소위 이제 시장이 밀려서 대형적으로 재미없었던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매해볼 곳이 2차전의 소재랑 메타버스랑 했는데 그렇죠. 한쪽 축이 확 무너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은 어려웠던 거죠. 시장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어제부터 그동안에 이제 최근 한 2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사실 어제부터 좀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가 됐든 2차전지 소재가 됐든 아니면 의료 정비가 됐든 그동안에 강했던 것들이 약간 어제부터 좀 약한 모습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약하고 맞습니다. 오늘 저도 지수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나라고 봤더니 그동안 약간 또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이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뭐 조문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소위 우리가 좋아했었던 섹터의 종목들이 실적 컨센트가 굉장히 악화되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OCI라는 종목 태양광 아시죠? OCI가 실적 발표를 2시 후반대 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 그런데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이 1,663억에 나왔는데 네. 컨센서스가 1,1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그렇게 썩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다가 컨센 대비해서 한 40% 이상의 실적 발표를 하니 2시 50분부터 3시 반 정도까지 한 2,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4%를 한 번에 땡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섰던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빠졌던 섹터에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혹은 실적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강하게 땡기는 시장이고 뭐 어제 삼성 SDI도 그랬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인 실적 발표 시즌은 항상 이런 식의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컨센 이하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컨센이 5,900억 발표가 7,000억이나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잘 나온 상황인데 오늘 제가 지금 오면서 좀 그 NLS분들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일단 그 목표가를 좀 낮추더라고요. 낮추는 이유 같은 경우가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 OLED 수익성 개선이 된다는 건데 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LCD 가격 제가 저번 시간에도 LCD 패널 가격이 좀 빠질 8월부터는 빠질 수 있다고 네. LCD 가격 자체가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OLED가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LCD 패널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이익 저하를 막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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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금감한 개입에도 비상지수 같은 경우는 5월 말 대비 6월 달에 7.5%는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큰 4개의 기업 SD바이오센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이 4종목 중에서 3종목이 공모축소가 됐거나 상장일정이 연기가 됐거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뱅크만 제대로 상장이 된 경우긴 한데 이것과 같은 경우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수급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라고 하나투자연컨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이것이 약간 시장 경제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약간 인위적인 정책 조정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4분기로 시기가 이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막상 한쪽으로 종목들이 IPO 시기가 몰려서 유동성이라는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보다는 시기가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투자연컨의 내용이고 이것이 그래서 점점 약화가 된다. 데크레센도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IPO가 저는 항상 이래요.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때 그 종목은 저는 설레이긴 하지만 저는 막상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걱정이 먼저 되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때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좀 길게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회자가 항상 돼 있었고 다음에 혹은 몇 년 후에도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혹은 조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PO라는 게 확실히 새로 이렇게 막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막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흥분되고 좋은 종목일 수 있으나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부담되실 수는 있겠네요. 여튼 IPO가 큰 기업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공급 부담 역시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또 해주신 분은요. 유한타 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